한글자막 by 한효정 연효야. 우리 애기. 응? 교회 가자. 괜찮겠어? 응. 어? 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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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어린 마음을 다하고 핵셀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의 신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의 신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단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와 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와 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주의 뜻 이루며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그녀가 새기어